정중하게 인사를 먼저 나누셨고요 지금 지루하기죠 나환도 선생님이 열심히 멋진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이 노래도 모두 숨어버려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기분 좋게 전주가 시작됐고요 너무 기분 좋은 전주였습니다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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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경쾌해요 경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입을 살짝살짝 움직이시면서 동작을 시작하셨어요 잔준모 원장님은 모든 프로페셔널이기도 하고 사교 댄스도 지금 사교에서 콜라텍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콜라텍이 좀 어렵죠 요즘에 뭐 콜라텍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뭐 스핀 독특한 동작이 나왔어요 스핀입니다 스핀 스핀을 돌면서 여성 파트너는 또 여성대로 또 다른 동작을 하고 치는 거 보면 이렇게 몸에서 끼가 이렇게 물씬 풍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 유지로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살짝 보니까 남성분께서 우리 장중목씨가 여성 파트너 우리 노후키씨가 보통 저렇게 손을 잡고 움직이시잖아요 리드를 하시는데 손목을 잡고 돌렸어요 그러기도 하나요? 예예 그렇죠 손목을 잡든 또 손을 잡든 또 어깨를 잡든 남자의 리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유 위원님 우리 장중목 선생님 지금 시험 보여주고 계신데 이렇게 무릎을 바운스 바운스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살짝살짝 저는 흡사 리듬댄스를 보는 느낌도 드는데요 원래 리듬 댄스도요 저렇게 추시는 바운스에서 진화돼서 리듬 댄스로 온 거거든요 아 원래 장중댄스에 저 동작이 있는데 그렇죠 사뿐사뿐 하는 거랑은 달리 중심이동을 하면서 무릎 바운스를 살짝살짝 리듬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백 스탭도 나왔어요 네 역시 지금도 스핀으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채용철씨는 또 불 끈 의욕이 못하시나요 팀에 대한? 아니 참 경쾌한 모습 보니까 네 역시 참 이 아니 저렇게 댄스를 하면은 코로나도 모두 아주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콜라텍이라든지 이제 많은 그런 무의 및 자제 불타고 네 지금도 한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금방 풀릴 것 같은데 네 백신은 이제 네 굉장히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블루스 무대를 더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네 바로 보시죠 자 우리 정말 나훈아 선생님 이야기도 우리 좀 전에 잠깐 나누었는데 역시 나훈아 선생님 곡으로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께서 정말 말이에요 네 멋지게 연주를 시작해 주셨고요 정말 그 라이브틱한 네 참 모든게 이렇게 봐서 막 생방이잖아요 네 정말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네 아 근데 두 분이 약간 이렇게 뭐 남성분이 투스텝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건 남성분의 옆에 사이드 샷세라고 해서 남성이 기교가 샷세긴 샷세인데 남성들이 기교를 많이 넘비한 춤이기도 합니다 네 기교를 네 지금 역시 로터리 지그제그가 하고 사이드 샷세입니다 네 사이드 샷세까지 네 그 다음에 턴을 돌아서 다시 사이드 샷세로 나갑니다 네 남성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속된 말로 여성분을 갖고 논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열심히 지금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오래되시고 프로이시다 보니까 숙련되게 이렇게 파트너를 리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남녀 한 쌍이 돼서 이제 소를 잡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왼손 오른손은 거의 똑같은데 왼손은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네 유난히 엄지손을 같이 포갠 적도 있고 네 네 네 따로 잡은 적도 있고 네 네 네 그거는 뭐 큰 어떤 그런 벽이는 없나요? 네 모던이나 이런 스포츠 댄스는 조금 같은 형식으로 잡고 있지만 이런 사교 댄스에서는 우리가 남성이 이제 뭐 자기 스타일대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연이 없다 그 인연이다 저렇게 손 잡고 있다가 손에 땀 나면 어떡하나요? 계속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놓기도 하고 아 그렇죠 뭐 어깨 턴도 있고 한 손으로 칠 수도 있고 약간 그 랩에 있는 것 같네요 네 때에 따라서 이제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여성분들도 리도 하시고 두 분 지금 시험 보여주시는 두 분의 인연은 아주 오래됐나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남성분이 지금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한 지는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서로 이렇게 파트너로는 어떤가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두 분이 잘 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오래된 연인처럼 쉬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을 잡고 싶은 동그랗이